삐이마 이사원 왼쪽에 벽을 따라서 딸라사오 아침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닭발 체험을 하고 아침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딸라사오에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봐볼까요? 야채들이 있구요. 이미 병아리도 파네요. 코칫닥에 면이 시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 깜짝이야. 과일들이 쌓여지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야채들이 피가 오지 않습니다. 아침새벽시장이 열리는 안마이사원 탁발체험을 하고 여기 보면 딱이군요 고구마 바나나도 팔고 굴러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야시장에서 하신 분들이 요리 다 왔을까? 좀 거의 그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하기가 부지런합니다 옮겼다 짐 옮겼다가 막이 옥수수를 구워서 파네요 옥수수를 구워서 파네요 옥수수수수 부터 루앙프라밍 새벽시장을 돌고 있습니다. 루앙프라밍 딸라사오 생선을 손질하고 있네요. 관광객불도 있고 현지에서 계신 분들도 여기서 물건이 새벽에 사려고 나온 것 같아요. 루앙프라밍 새벽시장 여긴 정육점인가요? 루앙프라밍 새벽시장 정육점인가봐요. 푸욱해서 고기를 팔고 있네요. 루앙프라밍 새벽시장 연락하시나요? 하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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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를 찍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파협래우스 하판기 하판 하판 능한 능한 이것도 하판 시판 이건 하판 시판 에 이거는 하판이고 이건 시판 하판 오천깁 시판 만깁 이거는 우리 사장님 튀김은 하네요 희한하네 아 저렇게 해가지고 일단 튀김을 하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 công ty 초밥 친구를 convode 원두 峡과 법 certo CA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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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가 사오판 6,000깁 여기다 오렌지를 놓고 저기다 한번 네 저기다 짭니다 이렇게 놓고 찌꺼기를 받으면서 깡 눌러주면 주스가 나오네요 오 깽라이 찌꺼기 여기 음 음 기계로 찬 크기 아니고 손으로 짰어요 이렇게 오케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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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자 이제 남막갱을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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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